어린 왕자 노아구렁이는 먹이를 씹지도 않고 동제로 칩어삼킨다 그러고는 더 이상 꼼짝도 하지 못한 채 여섯 달 동안 잠깐 참여 먹이를 소화시킨다 그래서 나는 밀림석에서의 언각 노암들에 대해서 꼼꼼히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나도 색연필을 가지고 나름대로 생존 소음 그려보는 그림을 하나 그리게 되었다 내 그림 제 1허였다 그 그림은 이런 것이었다 나는 그 걸작품을 어른들에게 보여주고 내 그림이 무서워었냐고 물어보았다 어른들은 대답했다 모자가 뭐가 무서워? 내 그림은 모자를 그린 게 아니었다 그곳은 꽃길이를 삼키고서 소화시키는 보아구롱이를 그린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어른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보아구롱이의 뱃속에 그려놓았다 어른들에게는 언제나 설명을 해줘야 한다 내 그림 제 2허는 이런 것이었다 어른들은 나더러 속이 보이건 안 보이건 간에 보아구롱이 그림 따위는 집어치우고 차라리 지리, 역사, 산수, 문법이나 열심히 공부해보는 것이 좋겠다고 중고해주었다 이래하여 나는 6살 때 화가라서의 멋진 꿈을 좁을 수밖에 없었다 내 그림 제 1허와 제 2허가 성공을 거두지 못한 것 때문에 낙담하검한 것이었다 어른들은 언제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니 어른들로서는 그들에게 매번 설명을 하고 또 해야 하니 피곤한 노릇이다 그래서 다른 직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된 나는 미행기 조정을 하는 법을 배웠다 나는 안 가본 것이 없을 정도로 세상 곳곳으로 날아다녔다 지리 공부가 나에게 많은 도움이 된 것은 사실이다 척보기만 해도 중국과 애리조나를 구별할 수 있었으니까 그것은 밤의 길을 잃었을 경우에 매우 유용한 것이다 이래하여 나는 살아오는 동안 여러 믿음직한 사람들과 수많은 접촉을 갖게 되었다 어른들 가운데 섞여 오랫동안 살아온 것이다 나는 그들을 아주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다 그 덕분에 그들에 대한 내 생각이 속 좋은적으로 편한 거 아니다 어른들 중에 좀 똑똑해 보이는 이를 만날 때면 나는 늘 간직하고 있던 내 그림체 1허를 가지고 그 사람을 시험해보곤 했다 정말이지 이 사람이 무언가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인지 궁금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은 의뢰 오자구나 하고 대답하는 것이었다 그러면 나는 모하구롱이니 원시름이니 펄이니 하는 이야기니 나는 아예 꺼내주도 않았다 나는 그가 알아들 수 있는 이야기만 하게 되었다 브리지게이밍이니, 걸프니, 총치니, 넥다이니 하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었다 그러면 그 어른은 나같이 제대로 된 사람을 알게 된 것을 없이 흐뭇하게 이야기하십시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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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